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미찌들이 응원봉 들고 응원해줄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힘이 납니다. 이걸로 또 저희 예쁘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이트링 힘들면서 우리 만나요. 우리 콘서트장에서 미찌들이 이거 들고 응원해줄 걸 생각하니까 사실 진짜 진짜 설레요. 그래서 우리 미찌들이 이거 막 여기도 끌고 이렇게 하고 막 해줄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하고 우리 꼭 이거 들고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그때까지 화이팅! 미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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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여름을 즐겨봐요! 안녕~! 왜냐면 아직까지는 약간 꿈같아서 밑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. 오늘도 이제 공개방송에 밑지가 와줬는데요. 활동기 때 대면으로 무대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. 확실히 그 밑지 앞에서만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뭔가 되게 설레고 더 뭔가 더 막 벅차요. 아무튼 와줘서 감사합니다. 시작! 밑지 밑지 날자! 끝까지 밑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